안녕하세요. 저희는 MC 파일의 압축 방식 원리와 이전 공식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신영준, 김일찬, 박승민입니다. 우선 목차는 이런데요. 먼저 연구 동기를 말씀드릴 거고, 그 다음 연구 방법,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연구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, 우리는 신생활에서의 C 언어 사용 예시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고, 또 우리가 우리 조언들끼리 토의한 결과, 한번 MP3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. 이 MP3에서도, 아니 MP3가 파일을 압축해서 만든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그 압축 방식이 손실 압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싶었고, 또 이 압축 방식이 조사해보니까 미분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이 미분, 이 미분과 연결된다는 걸 어떻게, 어떻게 하면 C 언어로 구현할 수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또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자면, 그 MP3가, 우리가 알고 있던 MP3가 알고 보니 MPG-3